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전에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영광 있으소서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신부입니다. 오늘도 모여라 꿈동산 우리 가족과 함께 심찬하로 맞이하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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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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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만싸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받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엿비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굿샘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흥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삶 hydrat이 하느님 reminding 하느님 Gottes 하느님